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선 관련 섹터에 속해 있는 밈코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만 퍼센트 가까이 폭등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100%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절대 손해는 보지 않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설정해 드린 이 전략을 사용하셔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코인을 투자할 때 망설여지게 되는 이유가 내가 사고 나서 내가 고점이면 어떡하지? 엄청난 하락이 오면 어떡하지? 손실 보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가 망설여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제가 알려드린 전략만 사용하시게 되면 100%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리스,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라는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토큰이고요 트럼프 윈이라는 토큰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3만 퍼센트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2만 9,136% 상승 중인 트럼프 밈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에어드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저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10달러 조금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매도하게 되면 저도 지금 벌써 수익권이에요 제가 저번주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드랍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선이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게 되면 이 트럼프 코인 에어드랍 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기본 정보 어떻게 해서 100%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트럼프 대 해리스 대선 관련 토큰입니다 그리고 티커는 포투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의 약자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 그래서 각각 트럼프 코인, 해리스 코인 있는데 티커는 포투스로 동일하고요 오늘 알아볼 것은 트럼프 윈이라는 토큰입니다 일단 한 프로젝트 내에서 두 가지의 토큰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획이긴 한데 얘네들이 지금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인들이 아니라면 무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를 공유된 글로벌 경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대선 림코인이고 트럼프 토큰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해리스 토큰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투표 방식을 토큰 구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선이 될 것 같은 후보의 토큰을 구매합니다 오늘은 트럼프 영상이니까 트럼프를 구매했다 치고 10개를 구매해요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구매한 만큼의 수량을 에어드랍 해줍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더 주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못했다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하면 이 토큰 자체가 소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 돈을 벌 수 있냐 자 보시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투표한 후보, 토큰을 구매한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100%를 에어드랍으로 받게 되고요 세금이 0%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투표한 후보가 패배하게 되면 토큰이 전부 소각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9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시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오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점에서 구매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세금을 떼어도 이득이니까 이렇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90%라 하면 10개를 구매했는데 이걸 매도한다 라고 하면 9개가 날아가고 1개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높은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도보다는 일단 존버하는 전략을 택하였죠 그러면 계속해서 차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 점을 이용할 텐데 자 일단은 둘 다 사는 겁니다 10개씩 삽니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어 일단 10개씩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이거 날아갑니다 그런데 10개 또 줘 그러면 일단 최소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세금 구조를 역 이용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가 10개를 샀을 때가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거의 20개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0%로 바뀌는 순간은 대선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입니다 그러면 아주 고점에서 0%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산 것을 여기서 팔 수 있으니까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양방 똑같은 개수를 구매를 하고 누가 이기건 상관없어 트럼프 당선 10개 받아요 세금이 0%로 바뀌자마자 20개를 전부 다 매도를 하게 되면 100%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물론 투자를 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 분들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10만원치 한 20만원 정도 지금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얘네들이 스캠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에어드랍 받은 물량도 지금 수익 중이고 제가 샀던 10만원씩 샀던 물량 자체도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바로 0% 바뀌자마자 매도하면 엄청난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모든 것들 대선이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